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영업자들에 관해서 총량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발언을 했다가 지금 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전체 규제를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자영업자의 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를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자영업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들어서 서로가 힘들게 해서 나중에 망하는 자유까지 주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의 자유를 제한한다.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전체주의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재명의 독재적인 발상 또 우리 체제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이런 발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위험하다 하는 비판이 마구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것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검토해보자는 식이다.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을 응호하기 위해서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입니다. 백종원이 과거 발언을 소환해서 인용했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백종원을 인용해서 백종원도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개를 했지만 그 발언이 맥락이 다르다 하는 것이 나왔고 이것 또한 음식점에 백종원 대표가 허가 관련 발언이라고 했는데 허가가 아니라 안전점검, 안전검사를 한다는 의미여서 이걸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종원도 자영업자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동조했다라고 과거의 한 발언을 옮겼지만 그러나 이것도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박찬대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를 도입하자 하는 대안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고 원색적인 비난만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자영업자 과잉 경쟁 상황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한국 경제의 취약성의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찬대 대변인은 2018년 국감의 증인으로 참석했던 백종원 씨가 그때 참고인으로 갔나요? 어쨌든 백종원 씨가 자영업자의 진입 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면이라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자막에는 백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이게 봐라 백종원 씨 식당 전문가도 외국의 경우에는 허가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1년, 2년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진입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호준도 이걸 근거로 해서 TBS 라디오에서 백종원 씨가 하면 핵사이다 라고 박수치고 이재명 후보가 하면 아무 말 대단치라고 때린다. 언론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이 이재명과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는 말 잘했다. 이렇게 하고 이재명이 한 말은 틀린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지금 김호준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당시에 속기력을 보면 백종원의 발언은 이재명 주장과는 상당히 먼 거리가 있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 후보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백도표가 허가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는데 실제 속기력을 보면 백종원 대표는 인스펙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스펙션이라는 단어는 이게 허가가 아니라 점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의 발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오류가 아닌가 이런 것을 보이는데 이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백종원의 발언이 허가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자영업자 진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 통제하고 있다. 이런 말로 들리는 겁니다. 백도표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는 뭐라고 하냐면 허가제가 아니라 식당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서 식당 개업의 준비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국감에서 백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런 행태의 틀로 나간다는 소견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백종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스펙션은 당국의 안전점검 허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우리가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과 지금 백종원 씨가 말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안전점검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말하는 것은 안전점검이 아니라 자영업자 자체를 할 수 있나 없나 규제한다는 허가고 백종원 씨는 안전점검, 전체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점검 자체가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 의미로 취지한 건데 그래서 백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준비성이 없이 식당을 오픈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방송하고 있는 골목식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준비 없이 식당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준비 없이. 그러니까 식당을 하려고 하면 준비하고 뒤에 한참 허가 받는데 오래 걸리고 하지 말고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식당해라.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이재명이 발언했던 것은 식당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전체로 규제를 하겠다. 개수를. 이거와는 좀 다른 거다. 백종원 씨는 식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워낙 준비가 없이 하더라. 이거 큰 맥락을 보면 준비 없이 하니까 경쟁력도 떨어지고 장사도 안 된다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백종원 씨가 한 말은 그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대 없이 백종원의 발언까지 왜곡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백종원까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백종원의 발언을 소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은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유리하게 또 짜증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해명을 하려면 상황을 잘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백종원 이야기를 이렇게 왜곡해서 설명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김오중까지도 저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이걸 보면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전부 다 이렇게 짜증게 하거나 또 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권 자파 세력들이 언론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짜증기도 하고 또 왜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발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백종원 씨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용해서 그 당시는 소상공인들보다 자영업자들의 영업 경쟁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과의 취지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이재명 취지가.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여기는 망한다. 극단 선택을 한다. 이런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백종원 씨까지 동원한 것은 뭔가 아주 오바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지금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금 뭔가 뛰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